다시 만난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니가 왜 이렇게 편하냐 왜 또 나한테 온 거야 왜 하필 우리 회사야 나 잘 살고 있었는데 너 없이도 나 없이도 잘 지내는 게 배가 아팠나 보지 정인지 미련인지 나도 잘 모르겠다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나 넌 정말 이대로 괜찮나 우리 취한 김에 좀 솔직해 보자 그래 난 취했는지도 몰라 실수인지도 몰라 아침이면 까마득히 생각이 안 나 불안해할지도 몰라 하지만 꼭 오늘 밤엔 해야 할 말이 있어 약한 모습 못 믿어도 술 기회 술 기회 하니 여보세요 어 저기 소울아 뭐하고 있었어? 아유 술 냄새 왜 왜 나와 있어? 마누라 술 푸는 동안 청소 싸 하하 나 이런 사람이야 하하 쓰레기 분리수거하는데 아줌마들이 다 안마디씩 하더라 옛날에 인물 보고 결혼하면 고생길 이랬는데 요즘엔 거꾸로래요 얼굴 잘생긴 남편이 두루두루 다 갇혔다네 자꾸 나를 보면서 그러대 하하하하 직접 들었어야 되는데 내 입으로 옮길라니까 진정성이 훼손되는 안타까움이 있어 하하하하